한글자막 by 한효정 신경 좀 꺼 아까 돈 좀 쓰면 어때서? 엄마가 없으면 좋을텐데 잠시 Villegang 심리 심리 잠시 간증 도시락 출근 다 뭐? 엄마는 어딜 간거야? 기다려 액자가… 어? 여긴 어디야? 다 빼고 다 어디 간거야? 설마… 엄마? 저기… 나 배고픈데… 먹을 거 있니? 에이… 괜찮아? 어? 오… 엄마! 카드 써도 되지? 엄마? 써도 되지? 어? 어? 아싸! 가자! 나도 나도! 나도 나도! 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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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! 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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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야? 어? 별로 안 썼는데… 헥!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면 어떡해! 헥! 이 돈 내 거라며, 내가 내 돈 쓴 게 잘못이야? 헥… 엄마돈 어차피 내가 쓸 거 아니야? 신경 좀 꺼! 엄마가! 어떻게 좀 해봐 어? 어디가? 전단지 받으세요 아! 아! 아씨 전단지 면두야! 이것 봐! 새로 산 옷이야 이쁘지? 또 사고 싶다 엄마 좀! 다녀올게 하... 나 왔어 엄마! 응? 청소하라고 했잖아! 나중에 있잖아 올 때 어두워서 마중 나와주... 아 그래 아 뭐야... 티비 그만 봐!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야! 그게 중요해? 내 입장도 생각해봐! 엄마잖아! 내가 왜 네 엄마야? 너 건데요! 어... 내놔! 싫어! 于... 위험해! 괜찮아? 응... 어.. 어.. 고마워.. 어.. 액자가.. 혹시.. 소중한 거야? 어.. 근데 잘 몰랐어.. 엄마가 보고 싶어.. 어.. 어.. 엄마가.. 엄마! 어.. 얘가 왜 이래? 엄마.. 보고 싶어.. 아.. 연두야.. 집안 꼴이 이게 뭐니? 엄마가.. 이거 다 어디서 났어? 엄마가.. 내가 뭐?